내가 정신이 나졌네 야, 정신 차리고 너 그러면 우리 오스카 오빠 응원고 알고 있어? 자 응원고 해봐 응원고 시작 총무 앞으로 너 이런 애 뽑을래? 진짜? 그들이 하는게 없어 손을 펴봐요 오른쪽으로 둬봐 총무 너 장난쳐 지금? 누가 그렇게 가르쳐줘 이렇게 했어 누가 이렇게 해서 아니야 이렇게 하는거지 무슨 소리야 내가 잘 알아 내가 알려준다고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이렇게 해서 나도 양보 못해 총무 앞으로 이게 오소 나대 제발 제발 이렇게 하는거야 이렇게 오스카 오빠를 사랑해요 스카스카 알았어? 들어가 들어가 빨리 들어가 그냥 그렇고 우리 오스카 오빠 시국 기념으로 선물 가져오라 그랬지? 야 너 너 선물 뭐 가지고 왔어? 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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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주져봐 알았어 뭐 가지고 왔어? 뭐해? 아휴 야 너 학생이야? 책가방을 들어 왜 왜 이런걸 들고 다니지? 뭔데? 얘 호 호호호호 왜? 얘 오빠 선물로 핫호 들고 왔는데 뭐야 고단 뭐야 너 고 똥과 탓하세요? 얘 봐봐 아주 오빠 첫 선물부터 장난질이야 치킨? 우리가 빙딸이 핫바지로 보이냐 네 저리 치워 이걸 내가 왜 치워? 왜 이래? 나 2대 나온 여자야 총무 앞으로 어? 왜? 넌 여고생이야 맞아 니가 왜 2대를 나와 오락가락해? 조심차려 야 우리 오스카 아빠 시국 잘하도록 금목소리로 응원하고 이 시간 마무리한다 네 자 오스카 오빠 위안원고 시작 오스카 오빠를 사랑해요 스카 스카 넌 여 Umm Corporation 니가 찌모 한비 Euro 여름 요 그 넘쳐 명구 형 형 복싱 왜 시작했어? 엄마 맛있는 거 사주려고 그럴려면 형 챔피언이 돼야 돼 오늘 스파링 붙는 거 알지? 스파링 하기 전에 기초 체력부터 키울 거야 팔굽혀펴기 해봐 장난해? 그게 팔굽혀펴기야? 형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나처럼 하나 둘 아니 이 형은 할 줄 아는 게 없어 진짜 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이렇게? 이딴 건 중요하지 않아 내 말 똑똑히 들어 오늘 스파링 붙는 상대의 닉네임이 뭔지 알아? 몰라 링 위에 호박벌이야 호박벌! 에피킬라 가져갈까? 장난하냐? 자세나 잡아 아 진짜 형 형이 이러니까 맞는 거야 상대방이 공격을 못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벌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야? 꽃! 그렇지 꽃을 만들어 봐 좋아 더 화사하게 좋아 이 자세가 바로 여의도 벚꽃축제 포지션이다 나 근데 거기 갔다 왔는데 아니 거기는 또 언제 갔대? 나 이런 말 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뭐? 나 거기서 삥삥 꼈다 정신 차려야 챔피언이야 recommendation uh 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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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ngo 명구야 내가 필살기 만들어 보러는 거 준비해 왔어? 준비해왔어 뭔데? 황소개구리 펀치